쇼핑호스트 김병마씨 쇼핑호스트 김병마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병마시네요 정글에서 왔습니다 얼굴부터가 병마시네요 법칙 이상해요 음... 약간 주작하신다고 요즘에 아니야 아니야 리얼리티입니다 아 리얼입니까? 네네 오늘도 리얼이십니까? 약간 과장됐을 뿐 얼굴도 혹시 약간... 아 그럼요 이거 리얼이 맞습니까? 아 네 과장한거 아니에요? 정글상매 이렇게 돼요 얼굴 굉장히 큰데? 나주평양 나주평양에서 여러분들 농사를 치으세요 별을 깎으세요 벼보충을 추면서 당군 카 밀림의 여정사 니달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니달리 보이지 않는 척도 돌아가는 척도 넘어져도 방심하지마라 아직 한 발 남았다 맞습니다 나주평양에서 빠지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이성 우사인보이츠 꺼져 늑대의 코스프레까지 미달리어 없다 인간과 크고 두가지의 재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바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걸 그래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오히려 더 바보인척 이렇게 집가야 돼요 미쳤나 굴리죠? 무슨 팩이죠? 저만 써버리죠 그냥 봐주나요? 에이 봐주죠 에이 너무 봐주셨다